오늘도 제가 미국 주식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2020년 12월에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 2위를 차지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를 볼게요. 자 먼저 기업에 대한 정보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영웅문 글로벌 빈 화면부터 제가 켜봤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을 검색해서요. 팔란티어의 제가 티커 약자인데요. 그래서 PLTR을 먼저 검색해 볼게요. PLTR 팔란티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352억 US달러로 한화로는 39조원입니다. 팔란티어 했을 때 뭔가 생각나는 스쳐 지나가는 이름 있지 않으신가요? 자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 지금 반지의 제왕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미래를 알려줘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될 수 있을지 미래를 알려줘 약간 이런 천리안을 내다볼 수 있는 구슬 이름이 팔란티르였는데요. 이 이름을 그대로 땄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길래 이름도 이렇게 독특할까요? 바로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회사인데요. 주 고객사로는 CIA나 FBI 그리고 NSA나 DHS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한번 같이 봤던 스노우플레이크도 잠깐 생각이 납니다. 자 필란티어의 창업자 중에서 핵심 인물은 바로 벤처 캐피탈계에서 페이팔 출신을 일컫는 여러분 페이팔 마피아 아시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기 맨 앞에 왼쪽에 있는 이 피터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피터틸은 예전에 일론 머스크랑 같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나 테러,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담, 고담은 바로 정부기관용이고요. 파운드리는 기업용 그리고 아폴로는 고담과 파운드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담은 9.11 테러 당시에 빌라덴의 은신처를 발견하는데도 사용됐던 소프트웨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팔란티어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팔란티어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최근에 실적이나 주가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영웅문 글로벌로 와서요. 자 실적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2623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2623 재무제표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손익계산서 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이렇게 지금 2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2020년 최근 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또 보고 싶으니까 이거는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현재가창 2010에서 기를 눌러주세요. 기를 누르시면 종목 분석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요. 여러분 실적 전망이라는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 12월에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 있는데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 성장률이 2019년과 대비했을 때는 47% 정도 성장했습니다.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EPS를 보시면 이 주당 순이익에서 8센트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시장에서는 좀 순이익이 흑자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상장 이후에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으로 좀 보상을 해주면서 이때 일회성 비용이 좀 대거 발생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이 당시에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0601에서 이번에는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0601 종합차트 화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0601 검색하시면 종합차트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기업은 2020년 9월에 상장이 됐어요. 처음에 상장 초기에는 한 자릿수 정도의 주가를 기록하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1월 27일에는 45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2월 16일에 2월 16일 여기죠. 2월 16일에 이 기업이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당시에 한 12% 정도로 하락하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일에는요. 전체 주식의 80% 물량이 풀리는 락업 해제일이 있어서 이를 앞두고 여기 16일부터 17일, 18일 이 사이에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때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팔란티어의 주식을 총 680만 주를 사들이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여기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터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때 오히려 15%, 고가로는 19%까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인해서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하면서 역시나 팔란티어도 같이 지금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를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 시간으로 2월 25일 기준으로는요. 24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슈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 속에서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팔란티어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부분은 2663 화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63 들어가시면 해외 주요 기관에서 어떻게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났던 2월 16일, 17일 기준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시티그룹과 모건 스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나 RBC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그리고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그룹들 주요 기관별로 지금 보시면 투자 의견과 목표가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이 화면에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팔란티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레모네이드인데요. 처음에 레모네이드를 들었을 때는 뭔가 카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온라인 보험사더라고요. 자 2020년 7월에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공모가였던 29달러 대비해서 139%나 성장하면서 상승하면서 69달러 선에서 마감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먼저 영웅문 글로벌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외주식 현재가는 2010이죠.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010 검색해서 해외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 볼게요. 자 레모네이드의 티커는 약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약자로 레모네이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역시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75억 US달러로 한화로는 8조원 정도 됩니다. 레모네이드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레모네이드 보험회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요. 여러분 AI가 반겨줍니다. 이분이 AI인 마야인데요. 이분이랑 이제부터 함께 내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험금이 나오는지를 정말 온라인으로 손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100% 디지털이다. 우리는 5분이면 끝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손쉽고 빠르게 진행을 시켜준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펫 서비스도 펫 보험도 역시나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챗봇이 보험 판매와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이런 기업들을 인슈어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보험 가입이나 업무를 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에게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체 고객 중에 70% 이상이 35세 미만인 젊은 연령층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레모네이드가 성공적인 상장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미국의 28개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 등 여러 투자자로부터 3억 달러 정도의 투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을 체크해 볼 텐데요. 실적은 이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 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길을 눌러서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화면에서는 실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회사 소개나 투자 의견이나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상장일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0년 3월, 6월, 9월, 12월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타 보험사 대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년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주가를 한번 종합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종합차트 화면 0601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0601 검색해서 주가 열어볼게요. 2020년 7월에 상장이 됐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상장 첫날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성장하면서 1월 12일에는 188달러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때 지금 이 3일 동안에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6일, 7일, 11일, 12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19일쯤이죠. 1월 19일쯤에는 주가가 크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신주 300만 주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때 그래서 약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 모델 자체는 좋지만 이 주식이 공매도 비중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래도 2월 10일, 11일 이쯤에는요. 공매도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물량이 해소되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현재 미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 주식 역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같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레몬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일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또 주가가 변동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영웅문 글로벌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몬에이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은 길지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란티어와 레몬에이드에 대해서 영웅문 글로벌로 쉽고 재밌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유튜브 창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원을 공유하면 천 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은 Rocky helpful. 감사합니다.